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62장, 아 60장입니다. 60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므라. 같이 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민 지난주에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첫 번째 망대가 있다면 랩런트 망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랩런트들 망대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먼저 여러분 좀 지난주에 말씀들 좀 기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망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걸 가지고 플랫폼이라 하죠. 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여기에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플랫폼이라고요. 거기에 여기서 결국은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파수대라 합니다. 빛을 비추는 파수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저절로 빛을 비추게 되면 영적인 소통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사람이 모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파수대가 세워져야 빛이 비추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수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과 파수대와 영적인 소통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담고 있는 단어가 망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개인이 플랫폼과 파수대와 영적인 소통함을 이루어지는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 하나하나가 정말 플랫폼과 파수대와 영적인 소통함이 이루어지는 망대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왜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모든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생과 세상은 갈수록 무너집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인생과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결국 허감이 있는 것이고요. 악한 사단의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인생도 그렇고 세상도 갈수록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이한 자는 계속 불이한 일을 향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되고 어려운 자는 어렵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갈수록 인생과 세상이 더 어려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과 세상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본래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본래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오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대숙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대숙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개의 일을 멸하기 위합니다.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과 참된 왕 되신 이 그리스도 그로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실제로는 내 보이지 않는 요한보험 14장 16절 17절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그하고 계세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플랫폼의 축복입니다. 나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플랫폼입니다. 망대를 세우면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걸 가지고 플랫폼이라 하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 플랫폼의 의미입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플랫폼의 의미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장소예요. 모든 흐름이 모이는 곳이 플랫폼이고요. 모든 교통도 집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모든 것의 근원지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모든 흐름이 모여지는 곳이고 모든 교통도 모여지는 것이 플랫폼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의 근원지가 바로 플랫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늘의 복을 누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모여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플랫폼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자로 보면 찬송하레도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늘에 속한 신뢰한 복. 무슨 법입니까? 근원적인 축복. 하늘의 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누르면 그것은 뭐냐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알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렸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인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근원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도록 하겠다.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리 이삭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삭을 쫓아보냈는데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고리 와가지고 이삭에게 우리와 하나 되자 하친하자 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너는 요아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요아께 복을 받은 자다. 이삭을 보고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셉에게 바로왕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신에 감동된 이 같은 자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사실 이미 총리로 되기 이전에 총리로 되기 이전에 노예로 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이 받았던 축복은 뭐냐?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면 하늘의 복을 누릴 자로 구원하셨는데 그 축복은 뭐냐?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만큼 우리의 가정과 가문 자녀들, 후대들, 교회도, 현장도 살게 돼 있어요. 왜냐? 나를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 근원을 세웠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응답받아야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우리의 현장도 다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랫폼의 의미가 하늘의 복을 누릴 자로 구원한 근원적인 축복을 담고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역사를 움직인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세상 모든 역사들을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축복 가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진행해 나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의 역사는요 불신자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왜 주시느냐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교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2사의 60장 3절에 7절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2절에 보면은 어둠과 캄캄함의 만민과 온 땅을 뒤덮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은 빛을 발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돌아온다 했어요 바다의 부도 돌아오고 이방인의 재물도 돌아오고 아들과 딸들이 안겨올 것이고 모든 빛을 발하는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모여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가 구원받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중심에서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플랫폼의 축복의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뭔가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한란들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이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두 번째 요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였다 했어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힌 상황을 하나님이 아세요 위기 가운데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하의 말씀이 임하니라 했어요 두 번째 요하의 말씀이 임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행하는 요하 그것을 치여 성취하는 요하 그 이름을 요하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어요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얼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나타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요 결국은 왜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느냐 그래야 결국은 세상의 문화와 미래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미래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여간다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세상의 문화와 미래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해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어 수백 년 동안 보금이 증거되지 않은 땅 사마리아입니다 그 땅에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땅에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한 단어로 말하면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어요 수백 년 동안 흘러오던 사마리아 땅에 한 번도 보금 증거되지 않은 분을 알면 온갖 재앙의 현장에 사마리아 그 성에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전했는데 흐름을 바꾸고 나왔어요 흐름을 바꾸고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한 팀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들이 로마와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팀이 가는 곳마다 기모데나 기도나 오네시모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귀중한 흐름들을 그때그때 흐름들을 바꾸어 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플랫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거론적인 축복을 위해서 부른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똑똑한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시느냐 세상이 움직이시느냐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이 움직이시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론적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은 미래의 흐름을 바꾸고 나갈 겁니다 제대로 이 축복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3년간 가지고 이 축복의 역사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18절부터 우리들의 22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해 내겠다라는 부분들이 쭉 나와요 반드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속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속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속는 이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요 속는 이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게 우리에게 사단의 통로가 열려져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왜 못 누리냐 내가 맡고 있어요 내가 내가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데 이 축복을 내가 맡고 있다 내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맡고 있느냐 오늘 점검해 보고 여러분의 이 부분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나에게도 나도 모르게 사단의 통타는 통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이 밤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뭐에 속고 있느냐 나의 가거입니다 누구나 가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거를 디딤돌 삼아야 되는데 여기에 가거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 가거에 빠져 있다라는 거 가거를 발판 삼아야 되는데 발판 삼게는 그냥 가거 문제 여전히 그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거 나의 가거 상처들 실패들 무능들 여러분 여러분의 가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늘 이전 일입니다 내 가거에 뜻했고 내가 실패했던 것들 내가 무능함에 있었던 것들 그 부분에 사로잡혀서 그게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새 일을 내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강야의 길을 내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거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사단의 통탄으로 통내가 돼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어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거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문제죠 우리의 많은 현실 속에서 오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묶여 있어요 내가 현실을 잃는데 나의 지금 상황을 잃는데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죠 내가 지금 상황을 잃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나의 모든 형평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마태원 18장 18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저씨를 고백했을 때에 바유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 다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음부에 건설해 주지 못하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했어 여러분 오늘의 현실과 상황과 형편들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로 말며 우리에게 와 있어요 게시록 3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으면 열면 닫을 자 없다고 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2장 22절 성의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가신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과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열쇠를 누가 잡고 계셨냐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크게 쏙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현실에 크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로 말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쇠이신 그리스도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열면 닫을 자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과 상황과 모든 환경들 우리는 핑계되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 열쇠이신 문을 열면 닫을 자 없인 끝없는 그리스도가 내게 있음을 모르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내게 있음을 모르고 계세요 정말 오늘의 현실 상황 환경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의 불신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불신앙에 속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자 부르셨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고요 이게 불신앙에 불신앙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늘 그 문제에 빠져들어요 사실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늘 그 문제에 빠져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그 입에 다 발린 것이 원망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강약일 가는 동안에 하나같이 원망 불평함으로 말면 불신앙에 빠져서 그들의 말대로 강약에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모래사장에 완전히 매장되어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 경쟁의식 그 다음에 분노와 또 불만과 또 낙심 절망 이런 나의 불신앙들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속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은 과거 누구나 다 그 과거에 있어요 그걸 결국은 여러분 발판 삼느냐 아니면 그 과거에 빠져 죽느냐 오늘 현실과 상황과 환경들은 모두가 어려워요 사실은 말 안 해서 그렇죠 모두가 어려워요 그게 어떤 비밀을 가지고 내가 그 앞에 서느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오래된 부분들이죠 불신앙들 그것 때문에 분노도 일어나고 또 불평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고 또 낙심도 되고 여러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강약을 가는 동안에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같이 강약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민숙이 21장입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같이 강약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을 위해서 플랫폼의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중요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 했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나의 인생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분명히 내 인생을 하나님의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로 오늘 19절입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영광이 된다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영광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땅의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심을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그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며 누릴수록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누릴수록 우리에게 회복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어야 에베소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꺾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겼느냐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 주어지는 그 힘이어야 그게 힘이 참된 힘이고 그 힘이어야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꺾는 그 역사들 세상 근세를 이기는 빛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빛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 어둠의 셀이 꺾여지고 그 어둠의 셀이 꺾여지는 그 능력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힘 이게 참된 힘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된 힘이 아닙니다 돈이 힘입니까? 지식 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다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주어지는 힘만이 문제는 뭐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허감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나만의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의 비밀 오늘 우리 남오존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393 그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누려져요 그 능력이 누려지게 될 때 이 빛으로 말면 아마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다 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내 백성이 다 어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축복과 참된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21절 이 말씀은요 보통 말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성공이 있고 세상에서 얻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못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참된 축복과 참된 성공인데 그것은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인데 참된 축복을 주시겠다 참된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오는 그런 성공 말고 잠시 잠깐 있는 일시적인 것 말고 제한적인 것 말고 무한한 것 영원한 축복을 네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입니까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하가 속히 이르리라 22절이죠 때가 되면 나 여하가 속히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영적인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장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질망하고 하는데요 당당히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가 되면 나 여하가 속히 이르리라 했어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중량선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계세요 여러분은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는 우리 인생의 가거도 알고 오늘도 알고 영원한 미래를 놓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게 다입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응답을 쓰면 뭔가 모르게 답답해하고 낙심하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완벽한 준비를 해놓은 미래를 놓고 우리를 오늘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누릴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영적인 상태만 제대로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망대 나의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신 가장 거론적인 축복인 플랫폼의 축복 사람들이 이따 모여야 되잖아요 그 모이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론적인 축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론적인 축복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의 역사들을 움직여 가시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그게 끝나는 게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미래의 흐름도 바꾸고 나갈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세 가지 속에 빠졌기 때문에 나의 과거, 나의 오늘과 현실과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의 불신앙 속에 빠졌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량에서는 나의 인생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도로 말미안 우리를 빛으로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안 흑암새를 꺾여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면 기도만 회복하면 돼요 지난주간에 우리 계속해서 메시지 가운데도 나왔잖아요 또 지난주 우리 랩런트대 망대를 만들라 했는데 랩런트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기도가 안 되고 있고 기도를 못하고 있다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게 랩런트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그리도의 빛을 누림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 속에서 허감새리의 역사를 꺾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참된 축복 참된 성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미래를 준비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오늘의 영적인 상태만 준비하면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게 돼 있어요 이 사실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빛과 영광 대신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영광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오직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빛과 영광의 신 그리스도로 오직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건데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살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땅을 차지한다 세상을 살린다 이 축복이 재창조의 역사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영광 대신 그리스도로 오직 하면 그게 유일성의 응답과 함께 결국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이 축복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축복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강단에서들께서 우리 교육자들이 쓸 때마다 단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합니다 어려운 단어들 망대나 플랫폼이나 파수대나 안테나나 이런 어려운 단어들 자꾸 나온다고 성도들도 알아듣기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장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파수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수대 아닙니까 포초 파수병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망대 주위의 적들을 살피는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 볼수록 이 단어들이 생소한 단어라 여겨질지라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모든 응답들 축복들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는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플랫폼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 속에는 이 세 가지 다 포함되고 있어요 세 가지 다 담고 있어요 플랫폼과 파수대와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소통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들이 플랫폼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 모여지고 여러분 통해서 빛이 전달되어지고 영적인 소통함이 하나님과 주시는 그 축복까지 영적인 소통함이 여러분 또는 이루어지는 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